오빠 오빠 지금 하고 있는... 남편! 잘 잤어? 어, 잘 잤어. 너 내가 출연하는 드라마에 나올래? 어? 지나가면서 이렇게 마주치는 역할로 그래, 할래? 그래. 남편 드라마에 제가 정말 0.0000001%라도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서 만약에 도움은 안 되더라도 해는 되면 안 되잖아요. 지방에서 서울 올라올 때도 달달달달 외우고 애들 잠도 못 자니 잘해야 되는 마음이 정말 이만큼 커서 더 많이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. 진영이 너! 홍진영 너! 어제 방송 봤어. 남편밖에 없어요, 저한테. 그럼 애교 한 번 보여줘요. 네? 애교. 남편 너! 남편이 너! 죄송합니다. 커피 사지롱! 커피 사지롱! 커피 사지롱! 진영아. 어? 어떻게 콘셉트를 잡아야 되는지 되게 고민하더니 어떡하냐고! 나 진짜 불안하다고! 왠지 알아? 왜냐면 이거 대서를 봤는데 완전 미친 애인 것 같은 거야. 그리고 오빠는 말을 잘 안 하더만. 나 별로 좀 잘 말을 안 해. 그러면 나는 민망하잖아. 막 스태프들도 아무도 모르는데. 그래서? 응. 내가 왔을 때 어제 나도 감독님하고 얘기를 해봤거든? 진영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좀 예쁘고 귀엽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? 원래처럼? 원래처럼? 원래처럼이라고 했어? 물어본다. 이따 그 눈 밑에. 그럼. 원래처럼이라고 그랬어요? 이렇게 물어본다? 우리가 왜 눈치가 있겠지. 근데 대본을 내가 이렇게 쭉 봤어. 10페이지 펴봐요. 10페이지. 10페이지에 우리 진영이가 안 남는데. 내게 중요한 게 아니 안 해도 없습니다. 다 봐봐. 지문, 지문. 상효. 성겸에게서 넥타이를 받아 매주기 시작한다. 성겸. 민도 떼지 않고 상효를 사랑스레 본다. 그걸 어떻게 보는 거야? 상효를 사랑스레 본다. 그렇게 볼 거야? 그렇게 볼 거야? 응. 그렇게 볼 거야? 응. 그렇게 볼 거지. 그렇게 볼 거지? 넥타리를 매줄게 내가. 알았어. 남편. 응. 이거 드라마 찍으면서 키스심 몇 번이나 했어? 한 번도 안 했지. 안 했다고? 아침부터 거짓말. 아니 왜 지방전이 거짓말을 들었어? ㅋㅋㅋㅋㅋㅋ 궁금했어. 사귀는 걸 남는 거야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이거 참 이거 이거 아이고. 아이고. 내가. 일부러 못 했잖아. 일부러 키스를 입에다 해야 되는데, 키스를 인중에다 했잖아. 내가 봤는데? 아이고 아이고. 내가 봤는데? 좋은거리겠다는 뜻이에요? 근데 화면으로 보면 입을 뵌 느낌이지. 근데 실제로는. 이렇게 안 자를 벗을 수는 않은 거죠. 난 이렇게 했어. 근데 화면에는 피스하는 것처럼 나왔지. 아 그랬어? 완전 하는 줄 알았지. 어떻게 입술이 안 닿는데 다 꽤 보일 수가 있겠어요. 거짓말 했습니다. 진영이도 아마 이해해 줄 거예요. 그치? 이해해 줄 거지? 너! 정확하게 봤어요. 500만 프로 넘게 다 왔어요. 붕어 같이 했어요. 이렇게 했어요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현명한 것 같아요. 다 왔어. 일이잖아.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. 아니야 안 다 왔어. 닿는 척만 한 거야. 이렇게 얼마나 말을 예쁘게 합니까? 대사 맞춰보자. 그래 한 번 해볼까? 대사 외우긴 외워왔어? 진짜 호들갑스럽게 어떻게 가? 나 진짜 아니 내가 호들갑스러운 애가 아니잖아. 그렇지. 난 그게 얌전한 애잖아. 평소 나 보면 오빠 그렇게 부르셔서 어떻게 불러? 오빠? 국민 오빠? 오빠 오빠 오빠? 아 예 얌전하네요. 그치? 그러니까 어떻게 호들갑스럽게 해봐. 진영이라면 어떻게 했을까? 오빠 국민 오빠 국민 오빠. 이렇게? 어 이렇게. 그럼 오빠 국민 오빠 국민 오빠 한 다음에 어 아닌데? 우리 국민 오빠 맞는데? 나야 오빠 마누라. 우리 결혼했잖아. 어 그래도 괜찮아 지금. 어 되게 좋아. 어? 좋아 좋아. 근데 여기 애들이 너무 많은데? 남편? 넣어주세요. 어 심심해. 어 그럼 어떻게 했을까? 어? 우리 결혼했잖아. 국민이 나아? 어 그래야지. 뭐 그래야지. 이렇게 해도 돼? 잘하고 있어. 엄청 잘하고 있네? 어 이렇게. 한 가지 버전이 더 있지롱. 약간 정신 완주 혼이 빠진, 빠진 사람. 빠진 버전 한번 해볼까? 빠진 버전? 국민 오빠. 국민 오빠. 제가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보네요. 야 정진아가 생각도 못 알아보고. 섹시 버전 섹시 버전. 섹시 버전이. 뭘 몇 개를 준비해온 거야 진영아. 섹시 버전.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보네요. 정말 제 남편이랑. 너무 닮아서 그래요. 연기 되게 잘하시는데요? 이것도 괜찮다. 일단 내가 봤을 때 첫 번째 버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군더더기가 없이 깔끔해. 이렇게. 좀 신경은 좀 많이 쓰였어요. 다른 감독님들이나 아니면 모든 스태프들에게도 잘 보였으면 좋겠고 또 이 사람들과 좀 친해져서 연기를 하는데 수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. 뭔가 모르게 시댁 식구들을 만나러 가는 느낌? 진짜 제가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럼요.